1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첫번째 나온 눈을 a 라고 하고 두번째 나온 눈을 b 라고 하면 얘가 6가지가 가능하고 얘도 6가지가 가능하니까 전체 경우는 36가지가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2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. 중근을 가지려고 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이 c a 제곱 마이너스 4b 가 0이 되면 되고 또는 넘기면 a 제곱은 4b 랑 같으면 되죠. 이게 성립하려고 하면 a 가 2가 되고 b 가 1이 되든지 그 다음에 3 4 4가 되고 b 가 4가 되든지 이것밖에 없죠. 그래서 a 가 2가 되고 b 가 1이 되든지 a 가 4가 되고 b 가 4가 되든지 두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은 전체 경우 36가지 중에서 가능한 경우가 순서쌍이 두개밖에 없습니다.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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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가지 그래서 18분의 1